김일성 1970년 초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을 위해 북한 전역에 있는 미모를 갖춘 여성을 선발하여 김일성 별장에 배치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변태적인 여성 성 착취는 시작된다. 사실 기쁨조라는 명칭은 북한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된 단어이며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옥과 소속으로 편성된 미녀들의 특별기구였다. 밤새 술파티로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난 김정일이 수화기를 든다. 네 보라요. 내래 김정일인데 잠시 들어오라요. 가까운 간부를 부른 그는 숙취에 덜 깬 벌건 얼굴로 비밀리에 지시를 내린다. 아바이한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뭐가 있겠슴매? 아바이가 장수에 엄청 관심이 많단 말이지. 한의사가 그러던데 젊은 여자들과 가까이 하면 기를 받아서 젊어진다던데 동무가 좀 준비해보라요. 간부는 당장 인민국 협조단을 통해 18명의 청고 예쁜 여자들을 뽑았다. 옥과 대상자는 얼굴이 예쁘고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 각도에서는 선발 지시에 대비해서 미리 예쁘고 건강한 여학생들을 예술 전문학교에 뽑아놓는다. 예술적 소질이 있든 없든 크게 상관없다. 지시가 내려오면 이 학생들 중 골라서 위로 올려보낸다. 당시 김일성은 장수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다. 막강한 독재 권력을 갖고 있으니 백살이 넘도록 그 권력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다. 김일성이 65세가 되던 1977년 그는 120살까지 무병장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조선의학연구소 산하의 봉의학연구소를 차렸다. 속칭 만수무강연구소였다. 김일성의 장수를 위해 무려 4천여 명의 연구원이 밤새 불러장수를 위해 연구를 했던 것이다. 1963년부터 김일성은 봉한학설의 창시자 김봉한의 말을 듣고 북한 내에 북한 최고의 건강의학연구소인 경랑연구소를 차려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당시 김봉한은 경성제대를 졸업한 의사로 6.25 때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 최고의 의학자가 되었다. 소양의학을 배운 의사였지만 음량오행소를 바탕으로 한 한의학을 연구했다. 그는 한의학의 핵심인 경렬과 경락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산할이론을 발표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산할이 경락인 혈관을 타고 다니다. 필요하면 경렬에 모여 만능세포인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것이다. 목뼈가 망가진 사람의 목뼈에 산할을 주입하면 새로운 목뼈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즉, 아픈 곳에 산할을 주입하면 뭐든지 낫는 만병통치약인 것이다. 김일성은 매우 흥분했다. 니보라요! 정말 이것이 개발될 수 있다는 말이지? 예, 수령님. 반드시 개발될 것입니다. 그럼 내도 120살은 거뜬히 살갖구만 고래! 내래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을 테니 당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요. 이것만 개발되면 대박이겠구만 고래! 아람 유전도 부럽지 않겠어! 전 세계에서 돈 많은 병자들이 돈을 싸들고 우리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들어온다면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구만 고래! 김일성은 이런 기대감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었다. 일단 권력 욕심이 강했던 그로서는 자신의 장소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던 것이다. 그는 오방국인 중국과 소련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자국의 의학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하지만 두 나라 중 어떤 나라도 김일성의 허풍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곧 개발이 될 거라 믿었던 산할은 아무런 실적도 결과도 없이 시간만 흐르고 결국 1965년 산할 창시자 김봉한은 소리 소문도 없이 제거되고 말았다. 김일성은 당시 엄청난 실망감에 한동안 전의를 상실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수연 구진의 성과로 산삼꽃이 개발되기도 했다. 산삼꽃은 1년 내내 꽃을 피우는 화초에 산삼, 웅담, 사양, 우황 따위의 약재를 농축주입해 꽃향기를 통해 각 약재의 유효성분이 나오게 하는 원리다. 김일성은 자신의 집무실에 이 꽃을 두고 호흡을 통해 약재의 성분을 흡수했다고 한다. 당시 김일성은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다. 스트레스란 신장에 타격을 주고 남자들은 발기불능이 온다. 아무리 대단한 발기불능 치료제를 먹어도 소용없다. 비아그라를 한 트럭 먹어도 사양으로 키운 산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다. 문제는 신장이 망가져 면역세포의 집합소인 림프절 기능이 떨어지는 게 더 큰 일이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목 디스크가 생긴다. 목 림프절도 굳어진다. 만약 이걸 수술하면 단신불수나 전신불수로 고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김일성은 스트레스로 목 림프절이 굳어져 작은 혹이 있었다. 그런데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자 엄청난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 이게 예산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코밑에 닥친 사건이었다. 스트레스가 터지자 목 뒤 밤털만한 경동맥의 혹이 무럭무럭 자라 주먹만한 크기가 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김정일은 이런 아버지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미녀들을 선발하여 김일성 별장에 배치하면서 기쁨조의 원형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고 기쁨조가 김일성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북한에는 은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스트립쇼를 하면 김일성이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한편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에게만 안겨주기에는 부러웠는지 예술단에서 예쁜 사람들만 뽑아 김정일 주위를 빙빙 돌게 만들었다고 한다. 즉 김일성도 살아있을 때 기쁨조를 신명나게 즐겼다는 이야기이다. 김정일은 1974년경부터 자기의 측근들과 비밀 파티를 가졌는데 당내 주요자리를 자기의 사람들로 채우고 진의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파티를 이용했다고 한다. 김정일은 나만 노래 나는 못나니 어제는 비가 내렸네 등에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데 춤과 노래가 끝나면 기쁨조는 거의 전라로 김정일에게 술을 권하고 참석한 간부들은 열광한다고 한다. 김정일은 기쁨조에 대해 제자리서 뒤로 돌아봐 등 각가지 포즈를 취하게 하면서 이를 즐기는 등 변태적인 행동을 벌인다고 한다. 다음은 김정일 전석 열의사였던 후지 모토 겐지가 밝힌 기쁨조에 대한 목격담이다. 신천 초대소에서 열린 연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디스코 춤을 추고 있는 다섯 명의 기쁨조에게 김정일이 다가가더니 느닷없이 명령을 내리더군요. 옷을 벗으라오. 무의들이 천천히 옷을 벗고 있는데 김정일이 다시 명령했습니다. 가슴 가리개와 속옷도 벗으라오. 이번에는 무의들도 놀라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장군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지막 옷까지 전부 벗고서 알몸으로 춤을 추었죠. 그러자 김정일이 간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너희들도 같이 추라오. 그는 내게도 함께 춤을 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정일이 또다시 명령했습니다. 춤을 추는 건 좋지만 만져서는 안 되는 거야. 만지면 도둑이라요. 후지 모토 겐지는 김정일의 도움으로 기쁨조 여성과 재혼했다. 그녀는 왕재산 경우막단의 가수이던 엄정녀였다. 기쁨조 안에는 행복조, 만족조, 가무조가 있는데 만족조는 성적으로 만족을 주는 조, 행복조는 암마 등을 해주는 조이다. 김정일의 기쁨조 파티는 그들이 비판하는 소위 자본주의적인 유흥적 분위기를 응가하는 퇴폐적, 활락적 분위기를 연출케 한다. 무용수는 팬티가 보일 정도로 다리를 들어올리고 가슴이 보이도록 하여 춤을 춘다. 잠시 후에 언급하겠지만 이런 만족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특별과외도 시켰다 한다. 그리고 기쁨조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준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에 불과할 뿐 죽을 때까지 감시하에 살아야 한다. 기쁨조를 나올 때 내부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각서를 쓰게 한다고 한다. 만일 수령에 관한 단 하나의 말이 새어나가기라도 한다면 바로 고사포로 공개 처형이 된다. 기쁨조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그때그때 충원된다. 충원대상은 평양을 포함한 전국의 예술전문학교 학생들로 나이는 대개 18세 정도이다. 김정일의 충원지시가 있으면 조직지도부 서기시를 통해 평양시와 토당 간부부로 지시가 하달된다. 이른바 옥과 대상자 선발짓이다. 중앙당 옥과에서 이 일을 맡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북한 당국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회하는 지도자 동지의 만수무강 사업은 전체 당원과 당위원회의 신성한 의무이다라는 제목의 극비 책자를 각당 간부들에게 지급하고 그 책자의 기준에 의거하여 기쁨조를 물색하여 추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당시 김정일은 본초에의 첫 두 명과 생활하면서도 주변의 근무 여성을 특별 양성하여 성적 유위로 농막했다. 김정일은 1977년부터 매년 시토예술전문학교 졸업반 여학생 가운데 미모의 30여 명을 선발 평양적십자병원 의대에 일련과정의 특설반에서 기본 간호교육을 시키고 홍콩 마카오 등의 지역에 파견하여 안마술 등 단기간에 연수를 시켜 자신이 최종 심사한 여자를 집무실 공간 별장 등에 배치하여 즐겼다. 또 영화 배우 유진희 홍명기 등 10여 명과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10여 명 전용 타자수 담당 간호사 등 숱한 여자들과 성적 유희를 자행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제6장에는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194조에 의하면 개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로커물과 전자매체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 단련형에 처한다. 최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라고 하는데 정작 최고 권력자인 김씨 부자는 가장 퇴폐적인 성문화를 즐겼다. 애초에 그들이 법 위에 있는데 처벌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북한의 극도로 폐쇄적인 성격상 최고위층도 명칭은 물론 이 조직의 실체를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며 당연히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남한에 와서 이 같은 내용을 처음 알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이 북한 자체가 여행의 자유가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탓에 북한 사람도 북한이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 평양 외에는 자신이 살던 지역 일대에 갇혀 다른 지역의 상황조차 잘 알지 못할 정도로 폐쇄적인 곳에서 최고 지도자의 성적 만족을 위한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더더욱이 기쁨조를 관리했던 최용회는 평소 김정일이 좋아했던 구강성교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만족조에 이를 발치하고 틀니를 끼게 만들었다고 한다. 김정일이 평소 기쁨조와 즐기던 장소를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의 증언에 의하면 비공식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공연실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물론 북측에서는 기쁨조의 존재 여부를 두고 남측 개회의 선동과 최고조는 모독 공작이라며 부인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기쁨조와 관련된 내용은 1990년대 이후부터 탈북자들의 주장과 주북한 외교관 및 심지어 일본 공산당 기관지 기자의 보도 등 교차 검증이 비교적 가능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불거지기 시작한 내용이다. 이 시기 일본의 수많은 기자들 특히 좌파 계열 기자들은 북한 기쁨조의 실상에 대해 논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 공산당 기관지 기자의 폭로로 더욱더 구체화되었고 설령 기쁨조라고 유출된 영상들이 중국에서 만든 조잡한 영상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증언과 자료 경험담들이 일관적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적어도 김정일을 위한 일개 중대급의 전속 유흥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식의 주장을 백번 양보해서 보더라도 난교, 임신, 성교 파티라든지 스트립쇼 등의 사례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전속 유흥단이 존재하는 사실 자체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북한에서 왕재산 경막단이 특수호위층을 대상으로 제작한 공연 영상이 남한에 공개되면서 북한에도 비공개로 소위 자본주의식의 화려한 공연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설령 이것으로 김정일의 개인 유흥집단에 대한 유추가 지나친 비약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기쁨조의 존재가 잠시나마 다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워낙에 북한이 내부사정을 알기 힘든 나라인데다 겉으로는 엄숙주의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공공연한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평양 출신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은 기쁨조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렸다. 오과 소속이라는 건 중학교 입학연령 주음에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공연교육을 시키는 엘리트 코스라고 한다. 그의 말을 빌리면 나는 기쁨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탈북자들에게 정말 오과 출신을 만나본 적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과면 자랑할 만한 경력인데 한국에 와보니 삼류 애로소설도 못 될 헛소리가 퍼져서 오과 출신들이 어디 가서 오과라고 말도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김철웅은 가짜 평양 출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탈북자 80% 이상이 함경북도나 양강도 출신인데 한국에서는 너도 나도 평양 출신이라고 하는 거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한두 마디 나눠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한다. 기쁨조도 평양 출신이 아니면 평생 얼굴 볼 일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신기하다고 빈정되기도 했다. 김철웅은 오과가 기쁨조로 불리게 된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이 의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과 공연조 소속은 결혼하면 은퇴하게 돼서 대부분 20대 초반을 넘기는 사람이 없는데 20대 중반이 넘어 보이는데도 공연을 하는 공연자를 보고 김일성이 이렇게 물었다. 조아이는 나이가 꽤 돼 보이는데도 아직 결혼을 안 했나? 라고 묻자 오과 간부가 수령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결혼이 대수같습니까? 저희는 고저 인민들을 위해 밤낮 고민하시는 수령님을 생각하면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북한 기준으로도 심한 딸랑이 짓을 했다고 한다. 당시 김일성은 딱히 별다른 대답은 안 하고 웃으면서 지나갔지만 이것을 본 다른과 간부들이 아무리 수령님 앞이라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첨을 하냐면서 피아냥 삼아 옥과 너희들이 무슨 엘리트인 줄 알고 있네 너희는 고저 기쁨조라요 라고 놀린 게 퍼졌다고 한다. 조선노동당 옥과는 북한판 채용사로 김부자의 흥청을 뽑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쁨조는 이 옥과 선발자 중에서 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옥과의 선발 과정은 조선노동당 옥과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영상에는 옥과에서 기쁨조로 선발된 그 이후의 과정을 서술하겠다. 원래 조선노동당 옥과는 소위 계급의 군관이었으나 김정은이 조장은 대위 조원은 중위로 격상시켰다 한다. 그리고 대부분 김정은의 저택에서 김정은과 같이 산다. 기쁨조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집에 갈 수 없으며 당연히 가족도 볼 수가 없다. 이 일을 총지회하는 중앙당 조직지도부 옥과는 선발의 모든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 선발 인원의 100배수의 인원을 앞서 밝혔던 과정으로 추천을 받아 추천서와 서류 심사를 통해 10배수로 압축하여 우선 질병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게 한다. 특히 그들의 처녀를 검사하는 의사가 남자이므로 어린 여성들은 그들 앞에서 마지막 속옷까지 벗고 검사를 받아야 함으로 그 수치심은 말할 수가 없다고 한다. 개중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쉽게 속옷을 벗지 못하는 여성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기도 한다고 한다. 야 예민아야 어디 우리 존경하는 수령님의 안의를 위하여야 하는 검사인데 어디서 있다고 행동을 하는기야. 그렇게 실컷 욕을 먹고서야 속옷을 벗었다 한다. 그 후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 여성들을 당 비서국에서 서류 심사와 개인 면담을 통해 50명을 선발하는데 당 비서국은 이렇게 선발된 50명의 여성들의 사진과 최종 보고서를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제출하여 결제를 받는 것이다. 기쁨조 계열을 정리해 보겠다. 기쁨조는 1978년 당 통일전선부의 이동호 제1부부장이 문수 초대소에 젊은 여성을 모아 김정일을 접대한 것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 후에는 대남 사업 담당 비서인 허담이 본격화시켰다. 기쁨조 출신 단원들은 한결같이 김정일 취향인 둥근 얼굴에 귀염성 있는 미인이라는 것도 흥미롭다. 기쁨조의 기준은 키 160cm 이상 몸매가 날씬해야 한다. 그리고 사상성분이 투철한 20세 전후의 미모의 여성이 의아 기쁨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1차적 조건이 맞는 사람은 성분조사 성병 등 엄격한 신체 검사를 거친 후 일정기간 분야별로 사전교육을 시켜 각초에 배치된다. 이러한 과정 끝에 선발된 50명의 어린 여학생들은 약 6개월간 교육을 받게 된다. 기쁨조의 적임자로 뽑히면 당 간부의 자식이라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기쁨조의 구성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을까? 기쁨조는 우선 성적 퇴락의 도구로 이용되는 만족조, 안마, 마사지 등을 통해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행복조, 반나체무용, 노래, 악기연주 등을 통해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가무조, 일명 율동조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만족조 요원은 몸매가 특별히 좋고 성적 매력이 풍부한 여성으로서 김정일의 비위에 맞는 자로 우선 엄선되고 김정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측근 인사들에게 제공되기도 한다. 또한 술자리에서 시중 드는 방법, 성행위를 잘하는 방법을 교육받으며 행복조는 물리치료 전문의로부터 마사지 등 피로회복 전문기술을 익힌다. 행복조는 각 시 도별 30여 명을 선발해 안마 마사지 등 실무교육을 시키고 외국에 3개월 동안 실무교육을 시킨 후 각처에 배치받는다. 가무전은 포천보 전자악단을 비롯 각 단체 예술 단원이나 대학생 중에서 선발 가무율동을 익히게 한 뒤 배치되 여웅을 도두고 술시 중도 들게 한다. 흥을 도두기 위한 노래와 춤을 배우게 되며 이후 보름간에 해외 견학을 다녀와 김정일의 정기주연일인 매주 토요일 자유의 밤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 자유의 밤은 인도의 밤 페르시아의 밤 도쿄의 밤 등 의상과 음악 등을 현지 풍습대로 연출하여 상영되는 공연을 말한다. 이외에도 각종 연애자리나 파티 등에 시시콜콜 불려가서 김정일은 물론 북한 내 고위급 관료들까지 상대한다고 한다. 한편 기쁨조는 일정의 특혜를 받는다. 김정일은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여성에게는 특별 번호를 부착한 벤츠 280 일명 공주차를 제공하기도 하며 이 차량을 운행하는 기쁨조 요원은 총리나 부장급 보다도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김정일은 이들에게 공운 배우 칭호를 수여하고 고급 물품을 선물했다. 기쁨조의 일원으로 발탁 됨으로써 명목상 호위 청국 소위 계급을 수여받고 만 25세까지 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된다. 또한 25세 이상이 되면 중앙당 간부가에서 소개하는 호위 청국 군관이나 국가의 웅자와 결혼을 시켜 기쁨조에서 벗어나게 된다. 물론 기쁨조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단속하고 있다. 기쁨조로 차출된 여성들은 선발 과정 후에도 또 한 번의 시련을 겪는다. 기쁨조로 색출된 후에도 검사는 끊이지 않는다. 1년에 두 차례의 신체 검사를 받고 만약 파티 중에 상배의 아이를 빼어 임신하거나 부적격 판정이 나면 즉시 해임된다고 한다. 기쁨조 여성들은 25세가 넘으면 대개 김정일 주변에서 근무하는 호의 군관 및 고위 인사들과 결혼시켜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김정일과 가장 오랫동안 동거하며 정실 역할을 해온 고용기도 기쁨조 출신이다. 남한에서는 이들이 불쌍한 여자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사정이 그렇지 않다. 선택받은 여성들인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이 기쁨조로 선발되면 누구는 팔자를 고쳤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기쁨조는 평양시 보통강 구역 대타령동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일본제품 등의 일용품을 무상 지급 받고 있다. 특히 김정일 동침 여성에게는 오메가 시계 등이 제공되고 부장급 이상의 대우가 제공된다. 이들은 몸이 아프면 부부장급 이상이 치료받는 남산 병원을 이용한다. 김정일은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등 기쁨조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기 때문에 이들의 콧대도 높아진다.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1990년 초 기쁨절을 태운 고려민항 특별기가 모스크바에 착륙했다. 이들을 맞이한 사람은 권희경 소련주재 대사를 미뤄탄 대사관 당비석과 참사관 이상의 고위관 이들 권 대사는 이들이 오기 전에 평양이 조직 지도부 서기실에서 보낸 한통의 친전을 받아놓고 있었다. 여성 동무들을 외국에 구경 보내니 소련 구경도 잘 시켜주고 배우도 잘 해주시라요. 김정일 지도자 동지가 보낸 친전 이었다. 이 아가씨들은 대사관에서 제공한 벤츠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이튿날 저녁 지도자 동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대사관 에서는 최고급의 연애를 준비했다. 그러나 이날 대사관 직원들은 적잖게 심사가 뒤틀렸다. 이들이 음식을 먹으며 촌스럽다. 이것도 먹으라고 차린 것이냐며 대놓고 면박을 주었던 것이다. 대사관 직원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나중에 이들이 돌아가서 지도자 동지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여성만 기쁨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백인계 러시아 여자 북구 미인 등도 김정일이 요구하면 일정기간 수입한 뒤 미원인 호위 군관에게 하사하거나 달러를 쥐어주고 볼려 보낸다. 김정일은 지난 30년 동안 자신의 지도체제 강화와 쾌락을 위해 북한 전국에서 미모와 춤 노래를 겸비한 재능 있는 여성을 뽑아 개인의 놀이계로 전락시켰다. 물론 그들에게는 북한 주민이 가질 수 없는 특권과 혜택이 부여됐지만 한 인간으로서 사는 애처롭기 그지없다. 기쁨조의 존재는 김정일에 대한 역사의 평가에서 가장 치역적이며 부도덕한 행위로 지부될 것이다. 인간 김정일이 그 어떤 독재자보다 더 비난받을 소지가 높은 것은 바로 이러한 변태적인 엽색 행각 때문이다. 어쨌든 기쁨조를 졸업하면 김시일가에 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쁨조로서 망기 대욕을 할 경우이며 중간에 잘리면 외국 무역 상사의 직원이 되거나 고려항공 스튜어디스 등 만기 대역자보다 훨씬 낮은 직급에 종사하게 된다. 심하면 같은 나이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기쁨조에 들어온 두 명의 동기가 하나는 중간에 잘리고 다른 하나는 만기 태역했는데 중간에 잘린 인원이 만기 태역한 인원에 부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정도 직장도 북한에선 충분히 상류층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우선 기쁨조로 끌려가도 그 가족들은 감히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굶주림에 지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쁨조로 선발되면 본인이나 가족들은 살기 좋아진다는 웃지 못할 소문들도 나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딸이 선발되면 가족 모두가 팔자 고친다는 말이 역설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함웅 출신의 한 기쁨조 여인은 고향에 방문했을 때 잘 돌봐주라는 김정일의 친필소한 때문에 지방당 간부들로부터 따뜻한 예우를 받아 주민들로부터 부러움을 산적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기쁨조를 탈락한 여성들은 각시 도당 간부들에게 온갖 농락을 당한다. 당 간부는 입당을 시켜준다고 범하고 행정일꾼들은 좋은 직장에 배치시켜준다고 범하고 사로청 위원장은 조직생활을 담보해준다는 핑계로 봄에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 다음 차례가 우리라는 은어도 유포돼있다고 전해진다. 한 사람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기쁨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김정일은 변태적인 기질이 다분했다. 주말마다 각종 연애를 열고 무용수들에게는 나체로 춤을 추게 하며 참석자 즉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으로 하여금 이들을 애무하도록 한 뒤 즐기는 등 변태적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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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질자임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여자관계가 복잡했던 김정일은 최소한 김정일에게 수많은 사생화가 있으며 확인된 아이만 하더라도 열 명 정도 라고 한다. 외교관 출신 탈북자인 고용환에 따르면 김정일이 감보디아의 노로돔 시아누크에게 기쁨조 공연을 보여준 적 있는데 시아누크는 공연을 본 후 매우 불쾌했다고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옛 속담을 증명하듯 기쁨조 때문에 북한 일반 인민들의 성문화도 태폐적으로 변질되었으며 성적 인권은 바닥까지 추락해버렸다. 힘없고 약한 어린 꽃제비 소녀 소년들은 어른들에게 겁탈당하고 북한 곳곳에 집창천들이 챙겨나버렸다. 조선인민군에서도 여군들은 남성들에게 성폭행당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당하는 경우가 흔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남성 군인들도 예외 없이 상관들에게 동성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문제는 북한의 치안기관들도 최고 지도자에 대한 모욕이 있었던 사건이거나 주민들의 민심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것이 현실이며 당 간부와 군 고위층들은 내물로 자신들의 성적 지부를 은폐하는 경우도 흔하다. 문제는 북한 일반 주민들도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에다가 고난의 행군 이후로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된 상황이고 성평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당과 체계도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 성평의 전파도 매우 빠르다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도 유경관이나 사우나 휴양소 같은 장소들은 북한 간부들 전형 성접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3대 세습에 성공한 이후 김정은이 정격적으로 폐지를 했다는 의견과 존속을 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존속이 더욱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선발 기준이 키 170cm 이상 장신의 미녀로 바뀌었다 한다. 김정은은 키가 큰 여자를 좋아하는데 본인의 키가 168cm 정도 이므로 자신보다 키가 더 큰 여성들만 뽑는 것이다. 김정은도 김일성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여성들과 은밀한 사생활을 즐긴다는 의견이 있다. 대북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은이 집권 초반에는 초대서나 별장을 별로 이용하지 않았지만 2014년 다리 이상과 발목 수술 이후엔 초대서 별장 등지에서 휴양하는 일이 잦다며 김정은이 자주 찾는 초대서와 별장 등지에는 키 170cm 이상 미모의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 생전시 활동했던 기쁨조를 모두 해임하고 새로 뽑았다고 했다. 게다가 최근 평양에선 기쁨조에 선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얼굴이 예쁘장하고 키가 큰 여성은 일부러 얼굴에 흠집을 내는 일도 비일비재 하다고 덧붙였다. 과거엔 기쁨조에 선발되면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던 평양 여성들이 김신혜와 중앙당 늙은 영감들의 놀이개질은 하기 싫다며 거부한다는 것이다. 반면 김정은은 기쁨조를 사실상 없애버렸다는 의견도 있다. 기쁨조라 불리는 옷과 대상자를 선발할 때 여성들에 대한 대상 대상 자를 모두 남성으로 채웠으며 간호사 안마사 와 같은 별장 관리 임무도 전부 남자들이 맡게 됐다. 물론 절대 권력자인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쁨조가 부활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기쁨조는 자취를 감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정상 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에게 왕조 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기쁨조는 대외적으로 보면 큰 마이너스다. 김정일의 전석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은은 평소 김일성과 김정일의 엽색 행각에 방감을 가지고 있었고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이유 중엔 장성택이 김정일의 기쁨조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심각한 여성 편력 행위도 있다고 한다. 김정은의 고모이자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가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을 용인한 것도 장성택이 요색을 밝히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김일성 때에는 소규모로 음성적이던 기쁨조를 본격화시키고 활성화시켜 김정일의 총회를 받고 또 김정일을 기쁨조로 망가뜨린 게 바로 장성택 이어서라는 해석돼 있다. 하지만 최근에 외신에서 김정은이 미모의 여성들과 몰래 찍힌 사진들에 의하면 사실상 기쁨조가 부활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계속 지켜봐야 할 듯하다. 2024년 4월 28일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각 지역 노동당 육과에 어린 저녁 과부 같은 독신 여성을 선발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는데 기사에서는 전국의 각도 시 군당위원회 조직부 육과 김정은을 호위하는 진위부대에 입대하거나 김정은 일가가 이용하는 저태 별장 등에서 일하는 등 김정은 일가와 가까이 접촉하는 남녀 대상을 특별히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선발기준은 키가 크고 멀쑥하며 살색이 희고 눈이 크며 얼굴이 약간 계란형인 스무살 미만의 어린 처녀들이라고 설명했는데 친위부대에 입대할 대상을 뽑는 기준은 매년 동일하지만 기타 다른 대상은 그때그때 중앙이 선발할 대상의 직업 교육 수준 키 몸무게 얼굴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준다고 한다. 예를 들면 기쁨조의 신체 기준이 신장은 16세는 156cm 20세는 160cm 24세는 162cm 이상이어야 하는데 16세 때 156cm 였던 아이가 기쁨조로 뽑혀온 뒤 키가 자라지 않아서 20세 때도 여전히 156cm 일 경우 부적격 판정 대상이 된다. 물론 이것은 다른 여러가지 기준들 중 하나일 뿐이다. 육과 간부들은 학교 공장 장마당 등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찾은 후 지방 평양에서 두 차례 엄격한 조사를 거쳐 최종 합격 비율이 100대1 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기쁨조를 운영하면 필연적으로 김정은의 사생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후계 구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신성분과 계급적 토대까지 철저히 조사한다고 한다. 매년 25명의 처녀가 김정은을 위한 기쁨조로 선발된다는 탈북자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성을 순수 경호원으로만 채우려고 하면 외모 채용 나이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게 뭔가 부자연스럽기에 김정은이 기쁨조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은 들 수 있지만 김정은이 기쁨조를 부린다는 신뢰할 만한 증언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영국 미러는 김정은 소름끼치는 쾌락반에서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매년 25명의 처녀를 뽑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미러는 탈북 여성 박연미 시의 주장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박 씨는 기쁨조가 언제 등장했고 어떤 여성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여성들은 외모와 정치적 충성도를 기준으로 선발된다. 박 씨는 그들은 모든 교실에 방문하고 심지어 예쁜 여학생을 놓칠까 봐 학교 운동장까지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쁜 여학생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족 구성원의 정치적 지위를 확인합니다. 탈북한 가족이 있거나 한국 등에 친척이 있는 여학생은 탈락시키죠. 그녀는 자신 역시 두 번이나 기쁨조에 선발될 뻔했지만 가족의 신분 탓에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기쁨조 아이디어는 앞서 언급했듯 김정일이 1970년대 고안했다고 설명했으며 예쁜 여자를 몇 명 골라 아버지인 김일성이 가던 휴양지에 데려다 준 게 시작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이후에는 처녀인지를 확인하는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또 다른 엄격한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 작은 흉터만 있어도 실격 처리가 된다고 박 씨는 전했다.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선발된 소녀들은 평양에 모인다. 이들은 때로는 모란봉학단 등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등장한다고 미론은 전했다. 실제로 모란봉학단은 키 165cm 이상 몸무게 50kg 이하인 미모의 가수와 연주자 10여 명으로 꾸려져 평양판 소녀시대로 불렸다. 김정은 행사의전을 총괄했던 현송월은 모란봉학단 단장 출신이다. 이들은 합숙생활이 원칙이라서 결혼하려면 은퇴를 해야 한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세 남자의 선호 여성 취향이 달라 팀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김정일은 키가 작아 160cm 이상이지만 너무 크지 않은 여성을 김정은은 날씬하고 서구적인 여성을 선호했죠. 남성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매력적인 소녀들은 김 위원장을 섬기고 다른 소녀들은 장군과 정치인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맡았죠. 북한 생활에 대한 설명이 과장됐다고 지적받기도 한 박씨는 김씨 일가에 대해 신으로 숭배받기를 기대하는 소아성애자라고 주장했다. 3대 세습에 성공한 이후 김정은이 정격적으로 폐지를 했다는 의견과 존속을 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또한 북한 기쁨조 출신으로 탈북한 김선희 시의 기쁨조 실상 폭로 내용을 보자. 그녀는 지난 99년 약 6개월 동안 중국에서 숨어지내다 2000년 한국에 입국했다. 김양의 부모는 이미 97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김일성 주석과 친척 관계여서 제법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김양은 5세 때부터 춤과 노래의 재능을 보여 예술 인재들이 모이는 옥류 중학교에 진학했다. 15세 때 월반으로 엘리트 코스인 평양예술대에 입학 배우의 꿈을 키웠다. 청초한 얼굴에 늘씬한 몸매로 추위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던 김양이 인생의 전기를 맞은 것은 18세 때였다. 일명 옥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각지에서 스카우트된 여성들에 대한 기쁨조 테스트는 매년 서너 차례씩 열린다. 기쁨조로 최종 관문을 통과한 145명은 집으로 돌아가 일주일 정도 부모님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평양 근교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합숙소에 들어간다. 2인 1조로 한방을 쓰면서 생활하고 화장품과 액세서리 등은 합숙소의 매장에서 얼마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나중에 당 간부들이 일괄적으로 계산을 한다. 약 20개월간의 합숙 훈련 기간 중에는 영어 1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은 물론 선배들로부터 성 테크닉 기술도 전수받는다. 서양 토론어 비디오를 직접 보기도 한다는 것이 김양의 진술. 연수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당 간부의 호출로 외출이 시작된다. 김양은 같이 방을 쓴 4년 위의 선배가 일주일에 많게는 부 3번씩 만족조로 불려나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큰 회의를 느꼈다고 한다. 김양은 97년 부모의 탈북으로 기쁨조에서 쫓겨났다. 김일성 주석과의 친척 관계로 극형을 면한 김양은 산골로 쫓겨나 사랑과 가축에 분녀를 처리하는 곳에서 일을 하다 과로로 입원한 뒤 간호사로 위장해 탈출에 성공했다. 현재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 여성으로 지내고 있다는 김양은 인터뷰 말미에서 북한에서 악몽을 생각하면 결혼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성의 노예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앞서 언급했듯이 기쁨조는 성적인 유시를 담당하는 만족조, 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행복조, 춤과 노래에 정통한 가무조 등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이번 폭로에서는 성적인 유시를 담당하는 만족조의 훈련 과정에 대해 다뤘다. 술 접대할 때의 복장과 매너 옷 벗기기 관계 후 목욕 시키기 키스 하기 구강 성교 복수 행위 비임 등 항목 별로 나눠 훈련 방법을 세밀하게 소개했다.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남성을 접대할 때 스타킹 착용은 절대 금물 이라고 한다. 항상 팬티와 브레지어만 착용하고 그 위에 전통의상 등을 걸친 채 시중을 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실습은 동료들과 함께 2인 1조가 돼 여성 교관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진다. 키스법을 연마할 때도 프렌치 키스의 1위까지 단계별로 교육을 받는다. NG가 나면 교관이 OK할 때까지 반복 해야 한다. 가장 지역적인 구강 성교도 실습을 통해 연마 한다고 한다. 기본적인 테크닉은 물론 구강 성교할 때에 솜과 발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훈련을 받는다. 남성 1인 여성 2인의 복수행위 역시 둘의 역할 분담에 관한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피임은 필수인데 주로 정자를 죽이는 약인 살정제를 이용한다. 콘돔 사용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기쁨 조언들이 알아서 피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월 임신과 성병 검사를 받아 임신했을 경우에는 곧 바로 낙태 수술을 받거나 일정 기간의 요양이 지나면 다시 현역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한다. 김양은 기쁨조에 발탁된 18세까지 여성이 임신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김양은 그냥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다며 기쁨조에 들어와 임신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 털어놓았다. 김양은 한국정부가 언제까지 나의 안전을 지켜줄지 모르지만 기쁨조가 분명히 북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다. 기쁨조는 홍기가 차면 호위 군관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쁨조와 결혼한 남편들은 대부분 고속 승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1998년 미국으로 망명한 장승길 전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의 부인 최혜옥도 북한의 대표적 혁명 가급 꽃파는 처녀의 주연 배우 출신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총회를 받던 기쁨조였다고 증언했다. 다른 기쁨조 출신 인물로는 김정일의 초밥 연의사였던 후지모토 겐지의 안에 엄정녀가 있고 김일성의 척 제갈순복과 김일성의 간호사였던 사생아 김연의 생모가 있다. 과거 김정은은 기쁨조 소곡 가격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 지난 2017년 4월 5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 다수 언론은 북한 김정은이 즐거움을 위해 구성된 기쁨조 여성의 속옷을 위해 약 270만 파운드 약 38억 원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정보는 무역정보사이트 트레이드 맵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매체는 중국에서 여성 속옷인 가터벨트와 코르셋을 수입했다며 기쁨조 속옷 외에도 샴페인 말 화장품 구입에 수백만 파운드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다시 부활된 기쁨조는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은 또는 그의 측근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 미녀들로 조직된 집단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 정권과 역사를 함께한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의 최고 권력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조직인 만큼 기쁨조가 되기 위한 자격 여건은 매우 까다롭다. 지난 2015년 탈북한 여성 A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들이 학교로 찾아와 여학생들을 뽑았으며 차출된 여학생들은 평양 주변에 있는 김정은의 호화 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학교에서 가장 예쁘고 다리가 얇고 곱게 뻗은 학생들을 데려갔으며 뽑혀간 여학생들은 김정은에게 철갑상어 알과 같은 진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법과 마사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후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의 성노예가 된다며 김정은과 잠자리를 가질 때 실수를 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며 임신을 해도 사라진다고 폭로했다. 김정은이 매년 스물다섯 명의 처녀들을 기쁨저로 선발해 자신을 개인적으로 적대하도록 한다는 탈북 여성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탈북 여성의 증언 가운데 기쁨조의 선발 조건이 다수 겹치는 것만 봐도 기쁨조의 존재는 확실했으며 김일성 김정일의 피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김정은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